김건희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다 서서 심판한다 죄직 보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좆들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검찰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민이 다 서서 심판한다 죄직 보전 처벌받지 않는 권력 따윈 대한민국엔 없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좆들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국민들이 일어섰다 좆들이 심판한다 김건희는 각오해라 감옥이 기다린다 감옥이 기다린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건희 천벌 임박 이런 제목으로 싸대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태영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전반적으로 오늘 가을 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왜요 머리 헤어스타일 색깔이며 아 그래요 네 약간 가을 남자 같은 네 저는 일부러 색을 넣은 건데 네 네 저도 뭐 나름대로 변색 샴푸를 쓰고 있어서 아 그 샴푸 쓰신다고 그랬죠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색이 자대로 안 변하는 거에요 이게 네 원래 짙게 변해야 되는데 네네 열심히 안 해가지고 아 열심히 안 했어 근데 이게 훨씬 나은데요 그래요 약간 뭔가 그 변하다 많은 아 네 저도 한번 그 색 샴푸를 한번 거래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가을이 오고 있는데 선생님 천벌도 오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거의 뭐 끝인 것 같죠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기 뭐 지금 시작하기 전에 방금 그 얘기 나누는데 네 뭐 저 인용원한테 뭐 전화가 왔다면서요 네 한 역술인이 10월 26일날 윤석열이 이렇게 꼴가닥 할 수도 있으니까 네 조심하게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선생님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10월 26일이 아주 아주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청와대에 안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날은 박정희가 이제 죽은 날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요 또 하필 그날 네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무속에 취약하잖아요 윤석열이 그게 제일 이제 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굿 같은 걸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아 굿 네 부족 굿 모든 걸 동원해서 10월 26일을 넘기려고 하지 않을까 이 그동안 좀 사라져 있었던 권진법사가 다시 등장하는 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소가족 벗기는 건가요 또 다시 말하면 10월 26일을 기점으로 점점점 윤석열의 불안도가 올라갈 것이다 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불안도가 이야 여론조사보다 아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글쎄요 이 날이 뭐 탕탕절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됐더라 이순신 장군도 이 날 뭘 했던 가요 음 일본 놈들 처부신 거 또 뭐 이때라고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또 히로부미가 네 맞습니다 네 총 3발 그냥 바로 가버린 안중근 의사 네 그 날이고 악인들의 처단의 날 심판의 날 다 못 들 것 같은데요 네 점점 그럴 것 같아요 26일 전에 뭔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 할 수도 있습니다 아 26일 전에 네 안 그럼 나 죽는다 지금 10월이 지금 들어선 건데요 네 앞으로 한 20몇일 이게 좀 관건이네요 그렇죠 매우 중요하죠 격돌이 되는 그런 때군요 네 네 지금 이제 국정농단 주가 조작 김건희 뭐 점점 뭐 단독의 단독들이 사정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청 개입했던 거 주가 조작했던 거 단독 보도도 엄청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당무 개입 고발 사주 뭐 이런 것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좀 이런 추이 자체에 어떻게 보십니까 선생님 김건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소원 주목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은데 뭐 지금 모든 뉴스와 관심의 초점으로 부상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김건희는 자기의 소원을 드디어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마침내 그 교도소 한가운데서 저희들이 그토록 얘기했던 그렇죠 교도소 사진전 뭐 공개교도소를 만들어도 되죠 광화문 같은 데다가 아 거기 가둬서 이제 모두가 볼 수 있게 관심받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양쪽에 서서 사진을 찍고 네 센터에 센터에 괜찮은데요 하여튼 분위기가 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윤석열 정권이 몰락이 가시화되자 원래 보통 혁명 전야에 가장 많이 드러난 증상 중에 하나가 지배체제가 붕괴되는 거죠 네 분열하고 지배층이 분열하고 지배층이 분열한다 그 다음에 지배체계가 와해되기 시작해요 그중에 하나가 현대사회에서는 언론일 수 있습니다 언론 쪽에서 계속 치는 보도 네 의혹들을 까발리는 보도들이 터져 나오는 것도 역시 정권 말기의 징후 혹은 뭐 혁명 전야의 징후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뭐 지난주에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뭐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습니다만 심상치 않은 겁니다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네 jtbc가 특히 상당 정도 가세했다 jtbc 그럼 딱 우리가 또 이제 박근혜 탄핵 감독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가 bp 패밀리의 이론이다 이 bp라는 게 이제 그 이종호 그 놈의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그 지고 있다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들인지를 알고 있었는데도 맞아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참 열받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때가 왔으니까 흘리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뭐 좋은 의도를 흘린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거 다 그 누구입니까 저 누구죠 이준석 같은 놈들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는 당했어 그러지만 사실 쥐가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을 그렇죠 이걸 알면서도 윤석열을 내세워서 대통령을 만든 놈들이죠 쥐들이 꿀 빨다가 네 그래 놓고선 이제 와서 슬슬슬 이제 발빼는 예 발빼는 네 이제 나는 아니야 네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대부분 다 검찰에서 흘러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게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삼성이 또 검찰들 또 돈 많이 줬지 않습니까 장학생 그럼요 네 그 라인들을 쫙 동원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한동훈 라인만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기 좀 어려울 것 같단 말에 글쎄요 한동훈 라인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훈이 그 정도로 간이 클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하시고 쫄보 쫄보 네 말씀대로 삼성 쪽에서 나올 수도 있고 네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좋아하기는 좀 어렵죠 아 일단 그 억지로 술 먹였잖아요 아하 그때 어디가 들어가 프랑스였나 네 끌고 와가지고 그 뭐 엑스포 설치 그 저 유치 때문에 데리고 갔는데 짝으로 놓고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막 신발에 보조던 설도 있고요 하하 하하 그러다 보니까 재벌들 입장에서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어요 네 뭐 거기서 윤석열은 이제 그렇죠 그렇죠 힘자랑을 했겠지만 그런 데에 대한 기분도 안 좋고 또 한 가지는 삼성을 미국에다 팔아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도와줘도 어려운 상황인데 네 네 뭐 미국이 하라는 대로 다 하면서 삼성을 거의 미국에다 헌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그 바이든이 와가지고 정상회담 할 때 그때 이미 넘겨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의 텍사스였던가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 반도체 그렇죠 거의 울며 겨자 먹기로 맞습니다 그걸 짓게 만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선생님 저희가 싸대기 하면서 이거 삼성이 촛불집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대환영이다 그래서 네 중국과는 거래 못하게 하고 아 그러네요 네 뭐 등등등 삼성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사실상 윤석열이 그러니까 이런 이유를 봐도 그동안은 좀 무서우니까 아 참았는데 참았는데 오 요거 봐라 요거 요거 이제 날려도 되는 때가 온 거 같네 음 하니까 적극적으로 야 이번 기회 그냥 다 풀어 뭐 이럴 수도 있는 것이죠 아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재계 쪽에서는 재계는 또 이게 돈에 밟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도 그 중국이랑 교역 안 될 때도 최태원인가 네 걔가 막 중국 나라가 가지고 아 그래도 우리랑 좀 어떻게 좀 해보자 뭐 그렇게 네 얘기를 할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은 오롯지 미국으로만 그렇죠 야 중국이랑 절대 하지마 네 배추 살 때 빼고는 약간 이런 건데 지금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네 네 중국 시장을 놓치는 건 정말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머스크도 말 안 듣잖아요 네 아무리 얘기해도 맞아요 미국에 있는 자본가들 말 안 듣습니다 왜 중국 시장을 놓칠 수 없거든요 애플도 그렇고 네 이번에 전 세계에 지금 경제가 좋은 재미를 보는 게 없는데 네 중국이 이번에 경기부양책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 덕분에 중국과 관련된 미국 업체들이 엄청 뛴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뭐 애플 그 다음에 그 일론 머스크 뭐 이런 데가 테슬라 이런 데 테슬라 이런 데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열 받죠 네 삼성도 할 수 있었는데 할 수 있었는데 네 윤석열 명 아니면 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윤석열은 국내에서는 거의 환영을 못 받는 네 특히 국내 재벌로부터도 환영 받기 힘든 그러네요 정권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근데 윤석열의 뒤를 받쳐주고 있는 게 미국이었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재벌들은 꼼짝 못 했던 건데 아하 이게 살 좀 미국이 미국이 태도를 바꾼다면 뭐 당연히 윤석열 때려잡기에 동참할 수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선생님 삽시간이겠는데요 삽시간이죠 네 제가 이번에 OECD 경제 지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전 세계 지금 성장률이 한 3%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2.6% 예상을 했는데 2.5%로 떨어졌고 미국이 뭐 좀 한 3% 아래쪽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일본은 더 아래고 한참 아래에요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은 다 지금 안 좋은데 중국이 5% 가까이 되고요 네 인도가 6% 7% 이렇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인도가 네 걔들은 뭐 친미도 했다가 친러도 했다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는 이재용 입장에서는 야 그냥 그렇게만이라도 좀 해라 인도처럼 만이라도 그렇죠 그렇게 하면 사실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건데요 뭐 이재용이 국가 경제 성장률을 걱정하겠습니까만 네 네 삼성만이라도 네 어쨌든 삼성에서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자꾸 막으니까 네 네 자본가 입장에서는 화나 하겠죠 아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봄물 터지듯이 네 터져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은군요 네 네 또 이게 뭐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창원지검에서 이 김영선이랑 명태균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선생님 네 이게 보니까 이번 건이 아니고 그 전에 이미 그런 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건 안 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일당이 열받아서 김건희가 시킨 거일 수도 있는데 저것들 입 좀 막고 입 좀 막아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혹은 또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이걸 수사하다 보면 김건희가 드러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수사하면 김건희의 치부가 드러날 가슴이 높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매달 세비를 반씩 바쳤는데 명태 군인한테 김영선이가 반땡 이론 하나도 틀리지 말라고 그 돈은 과연 혼자 다 먹었을까 의심이 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박아준 거는 꽂아준 거는 사실상 김건희일 거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가지 않았겠냐 또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명태 군인이가 공천에 개입했을 때 그 개입은 사실 김건희가 개입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명태 군인을 제대로 수사하면 김건희 쪽 비리가 나올 가슴이 높단 말이죠 그러면 또 김건희를 치고자 하는 쪽에서 이걸 지시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수사를 하느냐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선생님 그 말씀은 그럼 이제는 검찰이 무조건 윤석열 검찰 라인들 이 깡패 라인들만 움직인다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그 라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 집단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다른 쪽에서 숨죽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동안 꼴보기 싫고 열받고 이래도 참고 있다가 기회가 됐다 싶으면 막 물어뜯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검찰들이 움직이는 게 일사볼란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각계 약진 각자 자기 식대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각자 도생하면서 네 라인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삼성 라인이냐 미국 라인이냐 사실 그 검찰놈들이 원래 자기 윗선이고 뭐고 원래는 자기 라인이었는데 그 윗선도 제껴 가면서 사실 좀 올라가는 특히 특수통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한동훈이랑 윤석열도 그런 거고 윤석열도 그전에 막 검찰총장들 위에 막 날려버리면서 막 지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아 정말 그 자기 살 길에 민감한 놈들이군요 맞습니다 너무 정치화됐다고 볼 수 있어요 검찰이 아 그러니까 이제 저도 어제 얼필이 이제 누가 검찰 검사들 관련된 이 드라마를 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정의로운 검사 얘기에요 근데 약간 벌써 저도 얼필 보면서 약간 코웃음이 쳐지더라고요 한국검사는 그런 검사를 진짜 찾아보기가 어려우니까 이게 있어요 말단에 말단에 있거나 아니면 다 이제 지금 뭐 저 지금 검사분들 몇 분 계신데 다 밀려나고 네 사실 뭐 그런 사람이 출세할 수 없다 이런 건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불분률이죠 네 정치검찰들만 출세한 세상이니까 정의로운 검사는 살아남기 힘든 검찰 집단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치면 이제 정말 검찰 왕국은 쟤들이 이번에 한 건데 네 이게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무너지면 한동훈이 나는 달라요 아무리 한다고 한들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 세력이 국민을 지배하고 통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국민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집단이 없으면 통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등장시킨 것이 군부 집단이었고요 박정희로부터 시작돼서 전두환까지 이어지는 군사독재였죠 그래서 이걸로 통제를 하다가 조금 풀어졌더니 난리가 났죠 또 그다음에 민주화운동에다 뭐 진보운동이 막 폭발하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검찰 집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군사독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독재 형태로 검찰 독재가 등장했던 것이죠 검찰 독재를 등장시켰는데 얘네들이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아서 거의 바닥을 드러내면서 국민들로부터 배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누구를 중심으로 내세워서 국민들을 지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국이 결국 구구세력이 구상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다고 봐요 수박들 여기저기 있는 수박들 끌어모아서 소위 보수대원왕 같은 자민당 체제 같은 그런 정도 기획을 할 수 있을 뿐 특정한 세력 집단을 끌어들여서 독재를 하기에는 힘들다 선생님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걔네들이 뉴라이트를 키운 게 사실 뉴라이트는 이제 뭐 소위 데모하다가 변자라는 놈들 아닙니까 주로가 이게 이제 2000년대 초반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뉴라이트가 사실상 이제 그 소위 보수에서 뭐 새로운 보수 그러면서 이제 운동고들 중에 변자라는 놈들이 이렇게 한 건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박들 뉴라이트와 수박을 합치는 뭔가 그런 걸로 가려고 하는 그럴 수도 있겠군요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에서 자리 잡기 좀 어려울 겁니다 아 그래요? 지금은 사실 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지배하고 있지만 이걸로 끝날 거다 같이 그것 때문에 같이 날아갈까 생각했죠 아 같이 날아간다 그럼 이제 수박들로 네 뉴라이트는 한국 사회에서 일단 일본에 대해서 너무 숭일 종일이기 때문에 이 민족 정서에 너무 안 맞거든요 뉴라이트는 미국만 숭배했으면 좀 모르겠는데 일본까지 그렇게 하면서 외라이트다 보니까 네 외라이트가 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저변을 넓히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이번에 이제 검찰왕국이 끝나면서 뉴라이트도 같이 그렇죠 끝장나버리지 않겠나 이런 거네요 네 그러면 이제 수박들 없죠 네 다른 게 그러니까요 조금 진보 보수 중도 이런 걸 표방하는 사람들 끌어모아서 막 잡탕밥을 만드는 거죠 네 수박 섞어가지고 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윤석열도 그때 위기가 왔을 때 박영선이나 양정철 비서실장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서는 높죠 지금 말씀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 종합해보면 사실이었던 것 같고 조선일보 사설에도 보면 어떻게 그런 애들을 쓸 수가 있냐 그렇죠 그게 네가 진짜 보수냐 이렇게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얘기가 공공연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나름대로 보수대연합을 하려고 했던 거죠 머리 쓴 건데 네 그래서 저는 김경수 사면도 했다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또 미국도 독자적으로 또 보수대연합을 생각할 수 있고요 윤석열이 그 정도 생각하는데 큰 손 머리 속에서는 얼마나 큰 그림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흥미진진해지겠습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이 검찰들 역시 검찰은 검찰입니다 이번에 명품백 관련해 가지고 다 무혐의를 그냥 때려버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화이팅입니다 네 화이팅 뭐 검찰이 그렇게 안 하면 검찰입니까 선생님 이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질렀다고 봐야죠 네 제발 좀 탄핵에 나서달라 네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은 네 검찰이 자초한 거예요 네 우리 좀 개혁해 주세요 네 나 좀 말려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보통 그 악마 들린 사람들 보면 영화에서도 나오거든요 자기가 자기를 제어를 못해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날 좀 죽여달라고 나는 도저히 통제가 안 돼 악마라고부터 날 구해줘 그러려면 날 죽여야 돼 이렇게 외치는 것이 영화에도 등장하는데 검찰이 딱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 개혁해 줘 우리 이렇게까지 나쁜 짓을 많이 하는데 우릴 가만 놔둘 거야 나로서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이미 통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돼 거의 뭐 완전히 전체가 악마화 됐어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엔 어떤 정권이 등장하든 간에 검찰개혁을 안 하고는 힘들 겁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겁니다 국민들이 이를 갈고 있기 때문에 네 사법부도 비슷해요 제가 볼 때 선생님 이게 이제 사실 이 검찰개혁 이건 정말 우리 국민들의 가슴 속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네 그걸로 굉장히 화인처럼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청 앞에 가서 시위도 하고 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한테 속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 참 사실 뭐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안목의 부족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큰 손이 미뤄져 버리니까 네 저는 진짜 그 말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한참 그 소위 추윤 갈등 당시에 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윤석열은 문재인 정권의 검찰총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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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 도대체 저 얘기를 네 윤석열을 날려서는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날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우리 정서로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걸 봤을 때는요 네 만약에 뭐 큰 손이 없었다면 날렸겠죠 아 저는 큰 손이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못 날렸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참 이제는 이게 지금 흘러나오는 이 특종들 단독 보도들을 보면 뭔가 큰 손으로 네 유석열을 좀 버리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한국 사회에 근본적인 걔네들의 그런 기득권 체제 지배 체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안전하게 수습하고 네 연착륙 시키고 네 연착륙 시키고 보수대함을 만들려고 하겠죠 큰 손은 네 그렇게 치면 이 수박들의 움직임을 이제는 예의주시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기들이 뭔가 진보 개혁적인 것처럼 그렇죠 나서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지금 굉장히 뜨거웠던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 이명수 기자의 이명수 기자는 정말 얼마나 많은 녹취들을 갖고 계신 건지 그러게요 녹취 이거 저장하는 것만 해도 힘드실 것 같은데 김건희에 이어서 이번에 또 같은 김 씨입니다만 네 김대남 이게 지금 이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 중에 이 김대남이 하는 얘기가 한동훈 좀 이렇게 까줘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 김건희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냐 한동훈한테 네 네 그 xx 키워준 사람 네 게다가 넥타이도 사다 주고 말이야 네 이야 한동훈하고 김건희하고 굉장히 깊은 사이였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면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상 윤석열과 김건희의 아니 그 한동훈의 갈등이 아니라 네 네 김건희와 한동훈의 갈등 아니냐 네 네 그런 의심이 든다 네 네 저는 그때 왜 그런 얘기를 했었냐면 김건희가 이걸 폭로했단 말이에요 네 다섯 건을 폭로했죠 네 한동훈이가 씹었다는 걸 네 네 그래서 한동훈이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지잖아요 네 이걸 왜 폭로했을까 했을 때 윤석열한테 명령을 내린 것이다 한동훈 쳐라 네 미연적으로 대하지 말고 쳐라 네 그리고 공격에 명분을 준 거죠 배신자로서 낙인 찍고 칠 수 있게 네 사실은 뒤에서 배후 조정을 했다고 까지 볼 수 있지 않냐 김건희가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열받아 있던 것은 윤석열보다는 오히려 김건희였을 가성이 높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보여지는 게 작년에 1월에 그 눈 내릴 때 그 화재 서천 화재 현장이었나요 네 그때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만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동훈이 막 이렇게 추워서 있다가 윤석열 딱 만났는데 윤석열이 악수를 하면서 손으로 이렇게 어깨를 한번 툭 터져요 툭 터졌죠 네 근데 그때가 지금으로 돌이켜보면 굉장히 갈등이 심했을 때인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김건희가 이철규 공관위 시키고 1월 15일날 문자를 보낸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그게 1월 20몇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김건희는 지금 열받아 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네 화해를 시킨다고 네 그래서 그때 아마 김경률인가가 말이 앙뚱하네 나오고 이때가 그때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깨를 툭 치더라고 이렇게 네 야 저거 그래서 뭐 브로맨스도 난리 났었는데 네 이거죠 네네 아 왜 김건희한테 댐볐어 그러니까요 나도 어떻게 꼼짝 못하는데 아니 딱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동병상년에 동병상년 어 야 우리 잘하자 김건희는 건드리면 안돼 어 막 이러고 그런게 아니었나 이게 나도 너 못 도와줘 나도 너 못 도와줘 근데 아니 최근에는 보니까 약간 나갔어 이제 윤석열도 왜냐면 싸우니까 감정이 상하거든요 최근에 나갔고 지난번에도 이제 독달 때 말 안 시켜주고 네 네 네 네 네 걔 아예 안 불렀대요 이제 네 오지도 말하더니 밥먹는데 그렇죠 남이 시켜서 싸워도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상해서 나중에 자기도 미워져요 네 그렇잖아요 뒤에서 누가 밀어서 싸웠다고 하더라도 네 이미 한동훈과 윤석열 간의 관계는 감정적으로 물 건너간 관계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 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어릴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뭘까 네 네 윤석열이 어렸을 때 네 그 맛있는 거 차려놓고 밥 먹을 때 네 야 너는 오늘 제대로 공부 못 했으니까 먹지 마시키야 아 못 먹었던 기억 아 윤석열에게 있어서 먹는 거는 거의 인생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아 그런 경험이 있는 거 아니냐 있을 수 있다 추정상 그렇게 분석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윤석열은 먹을 거에 집착하는 것도 이제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엄청나게 많이 알려져 있죠 술 먹는 거에 굉장히 집착하죠 내가 술을 많이 먹는다 이거에 집착하지 않습니까 짝으로 막 그걸 뒤집어 얘기하면 네 먹는 자의 자리에 안 부르는 것이 윤석열한테는 최고의 벌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벌을 내려주마 왜냐하면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면 그게 제일 고통스럽거든 자기는 아 맛있는 그 잔치 쌍 뭐 하여튼 파티 이런 거 열어놓고 초초 안 하면 윤석열은 막 집에서 울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슬퍼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동훈을 먹는 자리에 안 부르는다 어마어마한 벌이네 네 엄청난 벌일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불러서 소고기 먹었던 게 막 아깝고 막 그렇죠 소고기에 침 뺏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 최고의 벌을 내리는 거구나 그렇죠 저 생각이 그래 무식적으로는 최고의 벌을 주고 있는 중이다 그러네요 네 아무튼간에 여기서 이제 김건희의 권력 서열을 지금 그동안 계속 뭐 저희들도 분석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말들을 증명해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계속 나오는 거 같아요 네 나오고 있죠 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가지고 결국은 국힘당 내에서 지금 네 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한계에서는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어떻게 그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좌파 언론을 내세워가지고 이거 공격 사주 한 거 아니냐 고발 사주 막 이런 것처럼 네 이렇게 막 떴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는 아휴 우리는 그 사람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알지도 못해 일면식도 없어 우리는 네 그렇게 나왔어요 네 네티즌들이 가만 안 있죠 사진 나왔습니다 사진 나왔습니다 네 김 윤석열이랑 같이 딱 있는 사진 네 일면식이 있는 거죠 일면식만 있는 건 아니죠 사실 그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또 그랬는데 또 이제 대통령실에서 한 얘기가 폭로가 재밌어요 이 사람을 추천한 게 신지호 래요 근데 신지호가 또 한동안에 지금 최측근이래요 야 또 이게 지금 폭로가 되고 있어요 지금 아 아 하여튼 뭐 여기서 좀 몇 가지 재미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금방 들통날 거를 이렇게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제가 예전부터 있잖아요 대통령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대응하지 말라고 대응을 하지 말라고 대응을 하지 말라고 김대남 같은 사람들인가 다 아 김대남이 녹취록 보면은 윤석열 엄청 싫어하잖아요 네네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경멸하더만요 꼴통이란 표현도 썼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꼴통 그러면서 뭐 맛이 갔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하고 있잖아요 네 한마디로 존경심은 1도 없는 오히려 딸 보고 경멸하는 쪽이란 말이에요 음 그럼 혹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도 네 이 사람이랑 비슷할 수도 있지 않나요 심리가 다 아 그러니까 윤석열이 실드 쳐줘야 하기가 싫은거지 아하 한편으로는 네 지적 수준이 떨어져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음 또 심리적으로 반감이 있으니까 아 그냥 대충 막 실드 쳐주는 거야 그냥 음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쳐주는 게 아니라 네 네 어떤 때는 엿먹으라는 식의 실드도 쳐주는 거고 아 결국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네 수준이나 수준도 떨어지고 상태가 다 김대남 같은 사람들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이해가 확 되네요 네 적극적으로 뭐 윤석열을 위해서 모든 걸 불사르고 밤새꽃 변명거리를 생각하고 이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윤석열한테 충성을 하려고 하는데 음 능력이 떨어져서 능력이 떨어져서 어떻게 말도 안돼요 금방 들통날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 걸까 이거는 지금 굉장히 몰려있고 다급하고 어떻게 좀 후퇴하다 보면 이렇게 뭐 실수가 나오는 것처럼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지듯이 네 저도 뭐 계속 그렇게 생각해왔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만 근데 지금 보니 그걸 보니 네 성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게 그러니까 뭐 지금 다 각자 도생이네요 그렇죠 실드 쳐라 그러니까 치는데 네 네 그냥 대충 치지 뭐하자고 나 오늘 바빠 술 먹어야 돼 네 이런 식으로 실드 쳐주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변명 방어 이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이랑 김건희 여기 이제 관계에서 김건희가 이제 위에 있고 결국은 이 김건희와 한동훈 이게 이제 갈등이 터지면 점점 세지면 한동훈 입장에서도 자기가 갖고 있는 녹취들과 카톡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죠 근데 문제는 그걸 까면 자기도 근데 이제 죽을 때 네 그걸 견디기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이건 내가 더 이상은 못 견디겠는데 네 당대표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뭐 이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차기 대권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러니까요 까놓고 심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죠 막판에 몰리면 네 또 계단이 쫌생인데 얘가 네 현재까지는 아마 자기가 당대표 계속하고 대권 꿈도 포기하지 않았다면 조심스러울 수 있겠지만 아 정말로 막장에 들어가서 막판에 몰리면 네 다 까고 죽으려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이고 밥을 먹는데를 안 불러 네 그럼 열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석열만큼 열은 안 받겠지만 네 그래도 열받겠죠 그러니까요 네 왕따 시키는 거잖아요 완전히 왕따죠 진짜 이거는 네 네 뭐 지금 뭐 악수를 해도 그냥 뭐 국권에 날 때도 악수 한 거 같던데 서로 안 쳐다보더라고요 네 안 쳐다보고 네 네 원산을 보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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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남 그 저 녹취록에서 재미난 뭐 얘기들인데 뭐 이게 들통난 거예요 그 결국 59분 혼자 얘기한다는 거 네 또 나왔고요 김건희한테 잡혀 산다는 거 알게 말투가 김건희는 김여사고 윤석열은 윤석열인 거 같더라고요 네 존중이 없어요 김 대남이 보면 김건희는 좀 보호하려고 하고 그러니까요 약간 그 존중하는 면이 있거든요 네 존중하는 게 있더만요 네 근데 윤석열은 꼴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걸 봐도 두 사람 관계를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그런 사진이 네 아무런 반발과 그렇죠 그런 걸러짐 없이 나오는 거죠 네 만약에 윤석열이 센터에 올라온 사진이 나오면 난리 나겠죠 네 어떤 새끼가 윤석열을 가운데 놨어 자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게 공초가라 그러는데요 네 그 녹취록에서도 공초가라 표현을 쓰는데 이게 공초가들을 모욕하는 얘기입니다 어허 공초가들이 그 아내에게 잡혀 사는 사람이긴 한데 네네 내가 지금 뭐 저 요양병원이랑 다 털어먹어야 되는데 이거 네가 문서 위주 좀 해와 할 수 있어 없어 양재택은 못하는데 네가 할 수 있어 그렇죠 이건 공초가가 아니고요 범죄 공범이에요 종범 공초가가 아니라 공범자 공범이라 하긴 좀 어렵고 따라가니까 서로 짠 게 아니고 지시를 받고 야 너 나쁜 짓 해야 되는데 너 이거 힘든 일은 네가 처리해줘 밑에서 쫄범자군요 네 쫄범자 공범자가 아니라 종범자다 그러네요 종범자네요 그러니까 공초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공초가는 그런 범죄와는 무관하게 네 두 사람 관계에서 이렇게 좀 잡혀 사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윤석열이 그 정도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아무 문제가 없죠 네 김건희가 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정 개입할 때 아하 그거를 갖다가 공범이 돼 종범이 돼서 네 받쳐준 거 아닙니까 음 이거는 심각한 문제죠 네 그래서 공초가 수준을 넘어섰다 라고 봐야 되겠고 음 그 다음에 뭐 또 알 수 있는 것은 윤석열을 김건희가 사육했다 제가 옛날에 그런 주장을 어디서 했었는데 네 확실히 확인이 됐어요 음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거 유튜브만 본대요 아 그러니깐요 그거 김건희가 다 관리하는 거고요 아 그거 유튜버들은 네 김건희가 지목해 준 거 아니에요 성열아 딴 거 보면 죽어 너 이것들어 내가 찍어준 거만 봐야 돼 그래서 윤석열이 그거만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음 이거는 그거랑 비슷한 거죠 걔한테 사료 정해주는 거거든요 또 딴 사료 먹으면 죽을 줄 알아 내가 주는 사료만 먹어 그거 유튜브 사료를 준 거군요 네 그래서 윤석열을 거의 이제 정해진 사료만 먹여서 키운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극우화 된 이유 뭐 파쇼가 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있겠지만 네 김건희가 특정 사료만 먹여서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아 특정 유튜브만 계속 봤기 때문에 극우 유튜브만 네 근데 뭐 이제는 뭐 습관이 됐는지 틈 남은 걸 보고 지도 그것만 먹고 틈 남은 거 그것만 지도 그것만 먹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저 녹취록에 나온 걸 보면은 극우 유튜브를 즐겨보면서 심리적 위안을 얻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서운 자기 주인이 시키는 걸 열심히 하고 있을 때 네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네 제일 무서운 거는 주인이 안 시킨 짓 하고 있을 때 네 불안해지거든요 야 그러니까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 보고 있으면 기획 김건희가 흐뭇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위안이 되겠어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중증이 중증 지금 윤석열이 심각하네요 심각해요 심각합니다 상황이 아니 근데 진짜 이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우리 역사에서 네 우리 한국사 전체적으로 말이에요 네 이런 진짜 이 악력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에 길이 남겼어요 아 뭐 한 윤석열 같은 사람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뭐 윤석열인데 이런 김건희 같은 아니 근데 김건희만 욕할 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김건희가 그런 짓을 할 때 네 네 그게 먹히는 사람이 있는 거고 네 안 먹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뭐 뭐 김건희가 다가와서 백자 선생한테 네 가스라이팅 하고서 막 그런 나쁜 짓 시키면 하시겠습니까 네 벌써 약간 무섭긴 하네요 네 안 하죠 안 하죠 야 절 꺼져 막 이러잖아요 윤석열이 그렇게 먹힌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나쁜 놈들에게는 궁합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악당들은 궁합이 있어요 아하 진짜 나쁜 놈이 왜 나쁜 놈과 어울리느냐 둘이 맞아야 좀 네 예를 들면 가학증이 있는 사람은 피학증과 어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음 가학증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을 사겼다 네네 그럼 때리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어느 순간 네 그렇죠 그 책 갖고 와서 네 그럼 정상인인 걸 맞아주겠습니까 네 미쳤다 너 저리 가라 이러죠 그러니까 피학증이 있는 사람을 사겨야 돼 아 피학증은 맞으면서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애 한쪽이 이상하면 다른 쪽도 이상해야 이게 붙는거지 네 궁합이 맞는거지 정상인과 비정상인 만나서 궁합이 맞을 순 없어요 참 그러니까 이건 김건희의 일방적 문제는 아니고 네 두 사람의 윤석열도 못지않은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네요 이게 참 문제는 이제 이런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또 이 나라 역사가 무너지고 민중들이 죽어나고 참 이게 가장 그렇죠 참 가슴 아픈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10월 안에 끝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또 거부권을 또 행사를 했습니다 24번째라고 그래요 네 야 이거 뭐 근데 이제 이게 향후에 국힘당에서도 좀 이탈표가 있지 않겠냐 제 의결을 하면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네 일단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앞으로의 제 의결 어떻게 보시는지 반란표가 몇 표는 나오지 않을까 예상은 하는데 네 일단 몇 표라도 나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8표만 나오면 되는 것 같은데요 8표 나오면 뭐 되는데 네 안 나와도 안 나와도 안 나와도 나오면 벌써 그것이 윤석열 쪽에는 큰 타격이 되고요 윤석열은 우리 세는 거니까 걱정되죠 어? 반란이 생겼네 이거 다음엔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10월 26일도 다가오는데 그렇죠 그런 두려움을 아 무서워 무섭겠네 국힘당 안에서는 겁쟁이들이잖아요 다 무서워서 케빈에 무서워서 지금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란표가 몇 표 나오면 어? 나도 이번에 한번 던져볼까 아 그렇죠 딱 반란표 하나 나오면 자기가 딱 잡힐 것 같잖아요 음 다섯 표 나오면 못 잡을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 가세하는 용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기라고 친다면 네 일단 반란표가 몇 표라도 나오면 그 다음 평회로 갈 때는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반란표가 네 유성열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엄청 긴장할 겁니다 그러네요 이게 아주 그 시월이 아주 격돌의 시월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저는 탄핵안 발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탄핵안은 이 특검하고 또 달라서 네네 특검을 만약에 찬성 반란표를 던졌다 그러면 유성열한테 끌려가서 막 맞을 거 아니에요 네 잡아내고 했죠 네 어떻게든 잡아내서 혼낼 건데 네네 탄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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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8표만 나와서 가결되면 유성열 업무 정지에요 아 자기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날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오히려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네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탄핵이 발휘되면 너 딱 감고 음 야 안 되겠다 네 그냥 반란표 해서 하다 보면 막 20표도 나올 수 있고 아 그러면 그 말씀은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자 네 그렇죠 그럼 오히려 더 얘네들은 이번 기회에 해볼까 네 한동원도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 그 대학생들이 국회 앞에서 네 탄핵소추 발휘하라고 지금 용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주권당에서도 서울시당에 지금 천막 당사를 지금 시작하면서 네 하고 있고 또 한창민 의원도 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그런 게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탄핵소추안을 지금 빨리 이번 달 안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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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주의 구판이다. 북한과의 연계가 있다. 요즘 북한과의 연계가 아주 엄청 좋아요. 반헌법적 행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강득구원이 이 행사를 전체 빌린 모양이에요. 엄청 공격하는데 강득구원은. 이쪽에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게 국회 법에 다 나와 있는 헌법이 있는 건데 뭐가 반헌법이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좀 너무 노이로제 알레르기 탄핵. 요즘 약간 불안한 거겠죠 쟤네들이 지금. 사실 일부 국임당 정치인들은 탄핵 위기를 느끼겠죠. 윤석열과 한몸이니까. 그런데 또 다수의 국임당 정치인들은 마음속으로는 이미 윤석열을 탄핵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리적 탄핵입니까? 왜냐하면 너무 싫어하니까. 윤석열 좋아하는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대구경북 노인층에서까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경북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도 윤석열하고 같이 있다가는 죽게 생겼다는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쟤 좀 어떻게 날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국회의원 정치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 탄핵을 사실상 마음속으로 원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윤석열이 이것을 엄청나게 민감하게 대하고 싫어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이런 행사를 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면 윤석열이 작살을 할 거 아니야. 케빈은 열 수도 있고. 너희들 가만히 있었어. 안 싸운 놈 누구야.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밥 안 줘. 길길이 뛰는 것 같지만 이 길길이 뛰는 사람들 중에서는 극소수만. 진짜 탄핵 위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윤석열 무서워서 지금 그러는 거다. 그래서 실제로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이번에 길길이 뛰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밟은 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분석입니다. 선생님. 있다. 좀 그래봐요. 말은 그렇게 해도 표는 그렇게 찍을 수 있다. 이놈들이. 그렇죠. 맞습니다. 아무튼 진짜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강득구원 공격하는 걸 놓고 봐도 자꾸 북한 얘기를 튀어나오게 하고요. 그다음에 촛불행동 후원하는 후원 계좌관리업체. CMS 계좌관리업체죠. 거기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전에도 한 번 했거든요. 또 하고. 이게 사실은 문제될 건 없지만. 아무튼 이런 압박들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민중민주당이나 소녀상 앞에 사는 반일행동. 여기를 또 압수수색하고. 또 국가본법 관련된 그런 판결이랄지. 압수수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애들이 뭔가 개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촛불집회 현장에 방패를 들고 와요. 그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걔들이 또 옛날에는 좀 먼지게 있었는데. 행진에 들어와서 같이 걸으려고 그래요. 이놈들이. 그 다음에 약간 폭력을 유발하는 행위라든지. 약간 이런 게 이상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제보가 많아요. 요즘에 연막탄을 갖다가 문제화하는 것도 비슷하죠. 저번 집회 때. 그렇습니다.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분명히 그런 의도가 있을 거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윤석열로서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방법이 그 밖에 없거든요. 개엄. 전쟁. 전쟁. 개엄 같은 거. 그래서 윤석열이 국군의 나라 행사 때에도 아주 도발적인 발언들을 한 거고. 북쪽이 들어오면 발끈할 만한 그런 도발적인 발언들을 한 것이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의미심장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죠. 네. 꿈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이 그 개엄에 대한. 개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충한파들 모아서 그런 회의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어차피 그 개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펼쳐져야만이 다 정모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다 이제 그런 내부 제보들만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까지 돕니다. 지금 뭐 야당 국회의원들 체포할 사람들 명단까지 지금 다 갖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다 써놓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개엄을 때릴 때 명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아까 자극하는 행동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만으로도 저는 개엄 때리기는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전쟁 같은 변수가 좀 있어야 됩니다. 전쟁 개엄을 할 수밖에 없다. 네. 그 정도의 명분이 없이는 개엄을 때리기가 너무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윤석열이 그런 흐름으로 갈 때 미국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네. 그걸 방조하고 또는 지지하느냐 아니면 사전에 통제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주목을 해봐야 되겠죠.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관심사이긴 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이스라엘 얘기랑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하고 싶긴 합니다마는 그쪽의 전쟁이 지금 굉장히 불붙고 있는데 중국도 사실은 ICBM을 44년 만에 연습을 냈더라고요. 저는 44년 만에 그러니까 오랜만에 했구나 그랬는데 연도를 보니까 80년이에요. 그러니까 1980년에 80년 선생님 대학도 가시기 전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 고등학교 때 그때 ICBM을 한번 시험 발사를 하고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건 보란 듯이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중국이 그동안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미연적이고 조금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만만 뒤였죠. 네. 러시아나 북한이 ICBM 시험 발사는 아주 상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중국은 정말 조심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태도를 바꾼 거죠. 야 적당히 해라.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런 시위가 이번 ICBM 발사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과 우크라이나전이 확전 쪽으로 가는데 지금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에 또 미사일 공격을 지금 했단 말이죠. 네. 180대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더 샀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 있다고요? 300기까지 샀다는 얘기가 나와요. 원래 지난번에인가가 300기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도 샀다고. 그리고 국내 언론에서는 대부분 요격했다고 그러는데 동영상 올라가서 한번 떠 있는 거 보십시오. 다 요격된 건 아니더라고요. 다 요격이 아니고 요격이 별로 안 됐어요. 상당 정도 타격을 입었을 것이다. 이란에서는 자기들이 발표한 걸로는 90%가 들어갔다. 맞았고 그다음에 어느 공항, 군 공항이던데 F-35 전투기가 있는데 20대가 그냥 다 작살났다고 이란은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텔레그램 같은 데 올라온 직접 찍은 현장을 동영상을 보면 사정 없이 떨어지던데. 사정 없이 떨어지고 요격률이 진짜로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쨌든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여기서 일단 공격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게 맞아요. 그럼 이러한 이스라엘이 여기서 자제할 것이냐 확장할 것이냐. 신나는 것 같은데요. 확장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 예산이 하면 하는지 봐서는. 그러면 중동에 미국이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독자적으로 전쟁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미국이 뒷받침을 안 해주면 전쟁을 지속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그쪽에 힘을 많이 쏟아야 돼요. 이렇게 쏟아야 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전쟁이 미국에서 제일 걱정하는 건 뭐냐. 우크라이나 중동전에 북한이 개입하는 겁니다. 이 개입이 군사무기를 대주거나 패병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양동작전처럼 이쪽에서 미국이 한참 힘을 집중하고 있을 때 이쪽에서 쳐버리는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거든요. 따라서 한반도에서까지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별로 현재 미국에게는 유리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을 관리할 수도 있긴 하다는 거죠. 이번에 9월 13일 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보여준 원심불리기 600미리 방사포차 그다음에 특수전부대 이런 거랑 중국이 날린 ICBM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미국 입장에서는 대만하고 한반도 이거 자칫하면 만약에 거기까지 전쟁 나는데 여기까지 전쟁 난다 그러면 이거는 힘들겠는데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네탄 양호가 얼마나 부를까 싶어요. 지지율 20%인데 이번에 이거 쐈더니 올라갔더라고요. 지지율이 올라갔죠. 전쟁할 때마다 올라옵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래는 네탄 양호랑 국방부 장관 갈란트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란트도 우리도 레바논 쳐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런 데서는 같이 하나가 돼버리는 마치 윤석열이랑 한동훈이랑 갈등을 일으키다가 이재명은 죽여야지 이런 데서는 같이 되는 것처럼 북한은 싸워야지 이런 것처럼 그렇게 되면 윤석열은 너무 부러울 것 같아요. 네탄 양호가 부럽죠. 우리도 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절취해보신 그런 기회를 놓으려고 할 텐데 지금 할 텐데 그런데 미국이 지금 강력한 시위 무력 시위에 지금 직면해 있고 북쪽에서 또 얼마 전에 경고를 했어요. 국방상 부상이 또 당화를 발표했잖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이 자꾸 군사 전략 자산을 자꾸 전개하는데 핵폭격기나 잠수함, 항공방 들여오는데 두 가지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허세 허세다. 허세 떨지 마라. 두 번째는 윤석열을 안심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환각제다. 네. 환각제라고 했었죠. 환각제라고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환각제라고 하는 거는 윤석열이 그렇게 잡고 싶었던 마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마약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마약이에요. 사실 미국 전략 자산은 윤석열 심리치료제 심리치료제 좋게 얘기하면 네. 선생님 심리치료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못해줘요. 핵 항공모함 정도가 들어와야 좀 치료가 돼요. 안심이 돼. 북에서는 핵공포증이라는 편도 썼어요. 윤석열이 핵공포증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윤석열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안심시켜주려고 이번에 국군이란 행사 때 B1B를 데려와서 전략폭격기로 공중시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윤석열이 그거 보려고 선글라스 끼고 난 거 아니겠어요? 비 오는데. 네. 비 오는데. 비 오는 달에 선글라스 끼고 B1B 날아간 거 본 겁니까 지금? 네. 하늘을 이렇게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을 보면 눈부실 수 있으니까. 아. 우리 형님이 보내주셨어. 비 오는 달에. 네. 나도 탑권의 토크루즈처럼 이거 쓰고 저걸 탈 수도 있지 이러면서 흥분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윤석열 안심용이라고 그래서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그렇게 하더라도 도를 넘었다. 미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거의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도 상응한 본토 안보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시작하겠다. 북한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윤석열이 안심시키려다가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겠는데 뭐 북에서도 뭘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자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이제 세대는 거죠. 네. 선생님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전쟁은 윤석열이 그럼 많이 못한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전쟁을 못하거나 아니면 내탄리아보 보니까 뭐 그냥 일단 하면 도와주시는데 보니까 네. 저지르면. 저지르면 사실 내탄리아보다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거나 아니면 그것까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 개형 이쪽은 때려잡는 거 예를 들면 진보 개혁 이재명 여기 때려잡는 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작극이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최악의 경우. 전쟁도 자작극은 할 수 있다. 목함 지뢰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거나 아니면 배 하나 터뜨린다든가. 통킹만 사건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아니 이번에 보니까 전방에서 cctv를 갑자기 지금 다 교체를 했대요. 네. 다 뺐죠. 다 빼고 1000대를 뺐는데 100대만 더 떼나. 네. 게다가 또 얼마 전에는 핸드폰에 보안 프로그램 깔면서 아이폰을 다 없애라. 네. 그렇게 했더라고요. 갤럭시를 바꿔라. 네. 그 이유가 아이폰에 안 깔린다고 그게 잘. 그러니까 카메라는 통제가 되는데 녹음이라든가 이런 건 통제가 못하는 거라서 그러면 지네가 아이폰에도 되게 만들어야 될 텐데 네. 그게 아니군요. 아이폰을 못 쓰게 만들어서 반발이 지금 있거든요. 그렇더라고요. 이런 것도 왜 무리하게 지금 시점에서 핸드폰 통제를 할까. cctv를 없앤 거랑 같은 맥락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뭔가 자작극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자작극 할 때는 증거 남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채팅창에 그런 걸 쓰셨더라고요. 지금 이 국군의 날 행사 이거 개엄으로 바로 그냥 전환하려고 하는 거라는 소문이 있다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국민분들도 지금 굉장히 예민하게 애들이 개엄과 전쟁 자작극 이걸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물살 틀음 없이 통제하면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북과의 전쟁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봤을 때는 진보 개혁 진영에 대한 개엄 하나. 미국은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선생님 이번에 좀 재미난 얘기는 미군 사령관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바뀝니다. 바뀌었죠. 그런데 이 새로 오는 애가 청문회 인사청문회였던 모양이에요. 미국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내가 한국이 지금 직면한 위협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줄줄줄 얘기를 했었는데 그중에서 좀 신기한 얘기는 무엇보다도 미국 본토를 방어해야 할 필요성을 잘 알고 있다. 와 선생님이 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제까지 내가 미국 본토를 잘 지킬게요. 그럼 거의 자기네라도 지키지. 왜 여기 와서 지켜요 이거를.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주한미군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대소 전진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대소련. 대소련. 그 당시 주적은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을 막기 위한 최전선에 있는 부대가 주한미군이었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공격이 주인무였다고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이때는 무기국이 약간 우위에 있던 시절이기 때문에. 무력이나 이런 경제력에서. 좀 공세적인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운영했다고 볼 수 있죠. 현재는 주한미군의 주요한 목적이 임무가 바뀌었습니다. 본토 방어에 기여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북이 핵무력을 완성했기 때문이죠. 북이 핵무력을 완성한 이상 남쪽에 있는 주한미군은 트럼프 진영 사람들 표현대로 인질밖에 안 돼요. 핵소업은 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력이니 뭐니 이거는 전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빼는 게 맞는데 뺄 수는 없고 쪽팔리니까 바로 뺄 수는 없고. 그래서 현재 미국의 주한미군은 한국을 지켜준다든가 북을 어떻게 무너뜨린다. 이 목적이 아니에요. 주 목적이. 이 신임 사령관 얘기대로 본토 방어에 기여하는 거. 혹시라도 북이 미사일 발사원 빨리 탐지한다든가. 또는 윤석열이 전쟁 몰입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게 오히려 주요 임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미국이 과거에는 우위에 있었을 때의 주한미군이 아니라. 지금 전략적 열세에 처한 상황에서의 주한미군은 한국 방어나 보호와는 사실 무관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미국 본토 방어를 우선시하겠다는 이 주한미군 사령관의 말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진심이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좀 미국의 처지가 지금 어떻게 됐나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사에 기린 놈을 말을 한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어떤 분석 하시는 분들은 이게 미국 입장에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 난다고 하면 주한미군 저기 있네. 이걸 제일 먼저 때릴 수 있다. 그럼요. 제일 먼저 때리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제일 아픈 골이고 그래서 인질이라는 얘기가 오히려 나오는 거고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중동과 가장 큰 차이점 아니냐. 그렇습니다. 오히려 주한미군 때문에. 전쟁은 힘든. 전쟁은 힘든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대리전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대리전이 안 된다. 직접 싸워야 된다 이런 거죠. 우크라이나 중동 그다음에 대만까지도 대리전이 가능해요. 대만도. 대만도 자기 군대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니까 대리전이 안 된다. 무기만 대주고. 뒤에서 박수치면서 무기 팔고 장사만 하고 이게 되는데 한반도는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리전이 안 된다. 대리전이 안 돼요. 시작부터 우리와는 무관하고 윤석열 혼자 한 짓이에요라고 한다고 북이 그래. 그럼 주한미군부터는 빼고 공격할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동으로 말려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리전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쟁의 위험이 훨씬 더 부담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전쟁이 미국 입장에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작극을 벌려도 야 이거 미국 니들이 한 거잖아. 그렇죠. 작전권도 다 니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니들한테 쏜다 날아간다. ICBM.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거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거군요. 예를 들면 자작극은 배 하나 터뜨려 놓고 북에서 했다. 그건 천안함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사람 비슷하게. 죽었다. 용납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전시 상황이다. 이런 식의 자작극은 가능할 수도 있는데 제전하고 달리 미국의 정보망이 워낙 치밀해졌어요. 과거에 비해서. 아니 그 윤석열 김건희 침대까지 다 도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뚫고 이런 걸 해낼 수 있을까는 좀 의문이 들긴 합니다. 또 도청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형님들이 또 하시는 일인데. 포착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위험성이 너무 크면 윤석열을 날려줄 수도 있어요. 비정상적 방법으로. 미국 입장에서. 너무 위험하면. 비정상이라고 하면 10월 26일 날 무속인이 말했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번개에 맞는다든가. 번개. 먹고 체해서 그렇게 급체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군요. 지금 이제 아까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기셨던데. 지금 이제 이래저래 갈 길을 못 찾은 윤석열이 계엄령 최후의 수단으로 때릴까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라도 탄핵을 좀 빨리 발휘하는 건 좋다고 봅니다. 탄핵 발휘하면 윤석열의 손발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은 못 나눴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이 아주 그냥 극심합니다. 우선 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 위중교사 혐의로 3년. 아니 그냥 아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라고 한 거를 위중교사라고 그래요. 이야 참 어이가 없는데. 이게 지금 이제 11월 15일 25일 날 이게 또 이제 그런 재판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놈들이 이제 지금 마지막에 눈치 보는 검찰들처럼 정신을 좀 차려야 될 텐데요. 재판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엉망이지 않습니까. 엉망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안에 무속의 힘이 아니라 촛불의 힘으로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싸대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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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라 전쟁세력 고쳐라 우패세력 고쳐라 무당세력 고쳐라 검찰세력 고쳐라 전쟁세력 고쳐라 우패세력 고쳐라 무당세력 고쳐라 검찰세력 잠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이러다간 이 나라 전쟁나게 생겼다 진일 남자비들이 나라 팔아먹고 있다 검사 법사 여사가 나라 말아먹고 있다 꼬쳐라 전쟁세력 꼬쳐라 무당세력 꼬쳐라 검찰세력 꼬쳐라 전쟁세력 꼬쳐라 무당세력 꼬쳐라 검찰세력 꼬쳐라 전쟁세력 꼬쳐라 무패세력 꼬쳐라 무당세력 꼬쳐라 검찰세력 꼬쳐라 전쟁세력 꼬쳐라 무패세력 꼬쳐라 무당세력 꼬쳐라 검찰세력 꼬쳐라 한글자막 by 한효정